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. 오늘부터 이 월운방송은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이전에는 제가 팟캐스트에 계속 업로드를 했는데 팟캐스트 쪽은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인생에 대한 얘기 사주의 직접적인 이야기들, 사주풀이 이런 것들을 올리고요. 조금 재미난 이야기, 연예인이라든가 조금 더 가십거리 같은 이야기들은 제가 유튜브 쪽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월운 이야기도 유튜브 쪽에 업로드를 할게요. 그러면서 제 방송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유튜브 쪽에도 채널을 좀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고요. 아직은 제 유튜브에 팟캐스트에 이전에 올렸던 방송들을 꺼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.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. 음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도 조금씩 손보면서 올릴 예정이고요. 업로드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대한 제가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목일간의 심미어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기 전에 심미어를 좀 분석을 해야겠죠. 이 심미라는 물상 부분을 좀 정확히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좀 더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먼저 심미, 뭐가 떠오르세요? 이 미토 같은 경우는 곡식 창고 같은 거거든요. 아니면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, 쌀 이런 거 잔뜩 들어있는 창고입니다. 이제 뭔가 수확을 앞두고 있는 벼의 모습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싱금이라는 낫이 딱 있어요. 위에 뭐 예초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. 낫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걸로 딱 편하게 수확된 것을 정리하는 달이에요. 이 심미어를. 그 전에 이제 준비했던 것을 좀 수확하는 모습을 좀 띕니다. 근데 당연히 뭔가 농사가 지어져 있어야겠죠. 이제 각자 뭔가 씨앗을 뿌리고 잘 길렀다면 이번 달에 좀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요. 만약에 뭔가 씨도 뿌리지도 않고 별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확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싱금이 같이 청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나마 좀 쉽게 수확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이게 곡식이라는 것을 수확한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왜냐하면 곡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심어놓고 내버려 둔다고 이게 잘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. 일반 뭐 어떤 종류의 나무의 과일들은 뭐 가만히 냅둬도 그냥 열리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냥 날씨만 좋으면. 근데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요. 물도 그때그때 넣어줘야 되고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도 제거해야 되고 병충해로부터 피해도 막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손볼게. 이런 것들을 잘 했다면 꾸준하게 자기가 잘 했다면 좋은 수확이 있을 거리라 생각해요. 그럼 먼저 목일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목일관에게는요. 싱금은 관성이 되고요. 미토는 재성이 됩니다. 어? 이제 뭔가 수확해야 된다는 느낌이 딱 들기도 하죠. 이 미토 때문에 그런지. 그래서 뭔가 이 관성의 느낌으로 딱 수확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그 전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.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 직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준비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. 뭐 시험 준비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벌 준비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수확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반드시 뭔가 준비를 했으면 수확이 중요해요. 수확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는 뜻이겠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확을 한다지 수확의 결과가 모두에게 이롭다. 이 얘기는 아닙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사주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. 이번 달은 그냥 수확한다까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과점으로 뭘 하는 행동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. 당연히 그 전부터 뭔가 준비했던 꾸준히 준비했던 일이겠죠. 이거는 본인이 알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를 운으로 맞히지 마세요. 내 결과가 나빴던 건 운이 나쁜 거야.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준비하는 것들은 미리 자기가 잘 수확될지 안 될지 다 압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잘 하신 분들은 어떤 수확을 거두는 달이니까 뭔가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수확할 때 뭐 수확할 때가 뭐가 있을까요?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시험 같은 거잖아요. 시험 공부를 꾸준히 하고 해 나가다가 시험 전날에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? 일찍 주무시나요? 그렇진 않죠. 밤새도록 또 열심히 또 스파트를 낸다고요. 공부를 합니다.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뭐가 임박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무리하는 행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. 더 약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마음의 부담감도 느끼고 이게 다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달입니다. 구체적으로 좀 마음의 불편함이 많이 생겨요. 이 미토 같은 경우는 목의 무덤을 뜻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목일간인데 나의 무덤을 뜻하는 겁니다. 내가 편한 달은 아니에요. 수학으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까지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번 달에 어떤 수학이 없거나 결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행동 굉장히 사소하게라도 나와요. 이거는 제가 유독 지금 공부 얘기 위주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뭔가 돈과 관련된 일 하시는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돈에 대한 얘기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그 전에 샀다. 오랫동안 좀 사 묵혀놨던 것을 이번 달에 판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좀 매매하는 그런 달일 수도 있습니다. 결국에는 매매로 해서 차익금이 발생해야 내가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의외로 7월달은 좀 부동산이 좀 거래가 조금 떨어지는 달이지만 이 목일간 분들에게는 그게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꼭 아파트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가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내놓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. 거래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.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에 목일간 분들은요. 이 결과점이 일어나는데 각 사주마다의 사이즈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했던 결과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내일은 화토일간들이 이 신미월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